안녕하세요 셀코티비 구독자 여러분 한입보감의 세익 배아노 한방내과 전문입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약간 겨울철과는 먹거리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봄나물 삼총사 첫 시간으로 이렇게 음식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냥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된장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건대기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가 들어있는 된장국에는 또 밥을 말아 먹어야 이 된장국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제채라고 불리는 냉이를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봄철 채소, 봄철 나물 삼인방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재료 냉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이를 설명하기 전에. 봄철에 우리가 나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날씨가 이제 춥고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맛도 떨어지게 되고 뭔가 이제 몸은 추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몸 안쪽에 다양한 노폐물들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내내 몸이 상대적으로 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봄철이 될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울철에 쌓여있던 몸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이제 배출시켜내고 조금 신진대사율을 높여가지고 활발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체가 활발한 상태로 몸 상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향이 필요합니다. 향. 좋은 향이 우리를 힘을 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었죠.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그 동화 그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그런 노래를 우리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는 게 실제로 향만 가지고도 우리가 힘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감각을 잡으라고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코입니다. 코. 향. 우리가 이제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 게. 힘이 나고 신진대사가 좋아지려면 결국 운동도 하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걸 양질의 것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드셔보시라고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음식 맛이 없어요. 저는 입맛이 없어요. 식욕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또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운동을 못하고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만 뚫어줘도. 이제 입맛이 돌고 식욕이 돌고 잘 드실 수가 있다. 그래서 코를 좋아지게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맛은 여기 혀 혀 혀로 입맛을 보는 건데. 코를 뚫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음식 맛을 보는 것은 입이 아니라 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 상태가 좋아야 그 좋은 향을 맡을 수가 있고. 향을 맡을 수가 있어야 식욕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운탕 같은 걸 끓여서 먹을 때 매운탕을 다 끓이고 난 뒤에 이게 간이 잘 배었나 맛이 잘 들었나라고 우리가 맛을 볼 때 실제로 맛을 어떻게 보죠. 숟가락으로 매운탕 국물을 떠서. 입에다 넣고 그 맛을 보죠. 고장미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당연히 혀로 입으로 맛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기는 한데 코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감기가 걸리면. 코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혀 있고 콧물이 나고 재치기가 나서 코가 제 기능을 못하면. 똑같이 매운탕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매운탕 국물을 먹게 되면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맛이 안 납니다. 우리는 입으로 맛을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 건강이 내 건강이고 좋은 향이 그만큼 내 건강에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입맛을 돋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지만 그 입맛에 더 넘어서는 코 맛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좋은 향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겨울철에 음식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좋은 향을 맡을 만한 거리가 원래는 없었죠. 요즘엔 하우스에서 또 좋은 향이 나는 그런 식재료들이 물론 겨울철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겨울철에 이를테면 닫혀있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던 이 코에 어떤 향기적인 자극을. 봄철 삼사 올해는 집중적으로 줘야 이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일련의 건강을 우리가 담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채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코 건강. 그리고 코가 맡을 수 있는 향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시간에 냉이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드룹. 달래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 가지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향으로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얘기를 할 때는 음식을 얘기할 때는 기미. 음식을 얘기할 때는 기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죠 기미상궁이 뭐죠 맛을 보는 거죠 맛.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음식을 얘기할 때는 기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음식에는 기가 있고 미가 있는 겁니다. 기가 있고 미. 이 미라고 하는 것은. 혀로. 맛을 볼 때 느껴지는 것을 미라고 하는 것이고 코로 느껴지는 맛은 기라고 하는 겁니다. 향과 맛을 기미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그중에서. 기가 좋은 음식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기가 좋은 음식들이 바로. 향이 좋은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첫 시간으로. 냉이.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그러면 냉이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장기 어떤 장부에 더 유익함을 줄 것인가 바로 정답은. 간입니다 간. 냉이는 간에 좋습니다. 특히 이제 봄철에 우리가 그 봄철에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간이 또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철에 몸에 노폐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이 노폐물을 3, 4, 5월 봄철에 몸 밖으로 배출해 내려면 간의 해독 작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의 해독 작용을 봄철 내내 도와주는 게 바로 냉이기 때문에 봄철에 조금 더 드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이는. 간에만 좋을 뿐만 아니라 간을 좋아지게 하면서 오장육부도 골고루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이 적정한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해줘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어떤 대사를 제대로 움직여줘야 눈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눈을 좋아지게 한다는 지용성 비타민 A, 루테인, 지하잔틴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좋아지게 하려고 눈 관련된 영양제를 드셔도 생각보다 어떤 눈에 어떤 차도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기름기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지용성 비타민을 드셔도 눈에 대한 어떤 차도를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는 젊은 나이지만 내가 눈을 과로하게 써서 시력이 떨어졌거나 안구가 뭐 침침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겼을 경우. 시력이라든지 안구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냉입니다. 냉이는 간을 좋아지게 해서 피로회복을 돕고 겨울철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3, 4, 5일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눈에 좋은 눈에 제일 좋은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냉이보다 눈에 더 좋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명자입니다. 결명자. 결명자가 눈에 좋고 또 인제 그 해조류 중에서는 그 해산물 중에서는 석결명 전복이 눈에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 아래에서는 전복이 눈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씨앗 종류 중에서는 결명자가 눈에 좋고 채소 중에서는 냉이가 눈에 좋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처방받아 드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식이요법으로 좋아지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3대 눈에 좋은 식재료들을 쓰셔야 되는데 냉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냉이를 이용하시면 눈에 좋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이를 드시는 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인제 우리 피디님이 만들어주신. 냉이 된장찌개로. 이렇게 인제 먹어봤는데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드시면서 그 향 냉의 특유의 향을 되게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향은 뭐 양을 많이 먹지 않아도 직접 씹지 않아도 된장찌개의 온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온도 수증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그 냉이의 어떤 분자 속에 들어있는 향치를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이제 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고 눈을 좋아지게 하기 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냉이의 먹는 양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냉이를 먹는 방법에 대한 공고 방식은 냉이를 죽으로 먹는 겁니다. 냉이를 죽으로 그래서 냉이를 죽으로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느냐. 냉이를 잘 씻어서 앞에 화면에 나와 있었듯이 냉이를 잘 씻어서 믹서기에 조금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을 조금 넣어서 갈아서 좀 걸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냉이랑 쌀과 녹두. 녹두반 쌀반 그리고 이제 냉이를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죽처럼 쑤어서 이렇게 물을 붓고 이렇게 눌러붙지 않도록 이렇게 저어가면서 뭐 2, 30분 정도 고렇게 해서 죽으로 만들어서 눈이 되게 안 좋을 때는 한 3일 정도는 하루에 두세 끼 정도를 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 해독을 도우면서 눈 피로도 이렇게 또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죽에다가 전복도 넣어서 같이 드시고 물은 그럴 때 일반 물보다는 결명자차 이렇게 이제 해서 세 가지 눈에 좋은 식재료들을 같이 한 3일 정도만 드셔도 눈의 피로감이 훨씬 덜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이, 된장찌개로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죽 형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냉이를 먹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냉이를 뿌리 부분은 질기고 이가 아파가지고. 이파리 부분만 먹으면 안 될까? 그런데 또 이파리도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줄기 부분만 먹으면 안 될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냉이를 전초라고 그래서 냉이는 통째로 우리가 다 먹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게 불편해서 이파리만 조금 뜯어서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답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 식습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1996년도에 건조 방법에 따른 냉이의 휘발성 향기 성분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일단 1차적으로 냉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향보다 상당히 다양한 향들이 알코올이라든지 물에 반응해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1차적인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1996년도에 냉이의 식용 부위별 휘발성 향기 성분이라고 하는 논문에 보게 되면 냉이를 이파리, 줄기, 뿌리 골고루 향 채취를 해봤더니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할 때가 향이 잘 나올까를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냉이를 통째로 조리를 했을 때가 냉이의 어떤 온전한 향들이 있는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냉이를 이파리, 줄기, 뿌리에 대한 구별 없이 먹어 왔지만 1996년도 실험에서도 실제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다 해야 냉이 특유의 어떤 향이 더 풍부해지고 줄기만 썼을 때 뿌리만 썼을 때 이파리만 썼을 때는 향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 이런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냉이를 드실 때는 전초 있는 그대로 통째로 그대로 드시는 것이 전통적으로나 최근 실험적으로나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